울진군은 병해충의 효율적 방제를 위한 벼 병해충 공동 방제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사업은 대규모 면적을 무인 헬기와 드론을 활용해 단기간 공동 방제하여 벼 병해충 사전 방제 효과를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방제 노동력과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울진군과 관내 농협이 협업하여 추진하게 됩니다. 벼 출수기에 많이 발생하여 쌀의 품질을 저하하는 도열병 문고병과 기상변화에 따라 일시에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멸구류와 홍명나방 등의 비례해충이 주요 방제 대상입니다. 울진군은 무인항공 병해충 공동 방제 사업을 2012년부터 약 10년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벼 재배 농업인의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부서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 054789-5240에서 3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. 황증호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본격적인 방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관계로 미리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많아 한 달간 연장 신청을 받고 있으니 누락된 단지 및 농업인이 없도록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. 이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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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